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펼쳐지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중심으로 오천동, 왕지동 등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 관람 분야는 유료와 무료 관광지로 나뉩니다. 국가정원과 습지는 유료 입장권을 구매해야 둘러볼 수 있고, 그린 아일랜드를 비롯한 도시정원은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현재 박람회 입장권 사전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부금과 후원금, 입장권 수익을 종합하면 목표치의 24%, 60억 원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남해안벨트의 허브 기능을 전남 동부지역에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입자에 한해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할인은 박람회 개막 직전인 다음 달까지 적용되는데, 하루 관람이 가능한 보통권은 1,000원 할인, 7개월 내내 관람이 가능한 전기관권은 1만 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순천시민이나 전남 도민이라면 보통권과 전기관권 모두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위가 지금 중앙정부, 관광공사, 전라남도, 전라남도에 있는 7개 시군들이 다 모여서 조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관 입장권을 50% 우리가 할인을 해서 도민들은 애호해주는 이런 정책을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을 통한 도시의 미래를 선보이겠다며 관람객 800만 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순천시. 박람회 설명회와 펨토어 등 300회 이상의 공격적인 유치 활동이 더해지면서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